쏙봅 쏙봅 저기 물고기 귀엽쥬 뭐야 죽었다고 어떻게해 이거 옵션 풀스크린 온 그래픽 나이스 뮤직 온 플레이 방향키로 하는거네요 방향키로 하면은 입은 뭘로 벌려 잠깐만 아니 여기 게임에서는 맨날 조작키를 아 X네 X 여기 게임에서는 맨날 조작키를 안할려줘 Z로 점프할수도 있다 이렇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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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X Z 어 아 이거 먼저 먹는거구나 참 벽에 붙어있는거 먹어서 레벨업하는 게임입니다 사실 레벨업이 맞는 단어인지 모르겠지만 밥을 먹으면 먹을수록 저희 물고기가 점점 커져요 이 씨앗도 먹을 수 있나? 얘는 이렇게 3D면은 숨은 개방안하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거 아니야? 엔딩 넘으면 빨리 보겠는데? 하긴 원래 이 여기 게임회사가 그렇게 게임 플레이타임이 오래 걸렸던 것도 아니고 넘어가보자 여기는 너무 라이벌이 많아 아 잠깐만 없는거 같기도 아 못 들어가게끔 마계가 이렇게 되어있구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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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옅 굳이 점프 안 해도 이렇게 넘어갈수있네? 개귀없구요옹 졸깃요... 호잊옵 나 근데 덩치 좀 많이 커진 것 같은데 물고기 먹겠는데 이제 여기서 야 너 일로 와봐 꺽 꺽 꺽 자 이러면은 여기 이제 물고기를 다 먹으면 여기서 물고기를 리필을 해줘요 자율 배식이거든요 꺽 꺽 입 벌리고 있었더니 바로 입에 들어와서 도전까지 깨졌다 자 이정도 크기면은 얼추 이제 웬만한 애들한테 안 잡아먹힐 것 같아요 넘어가보죠 얘만 먹구요 니가 1등으로 넘어온게 잘못이야 좋습니다 제트 이건 지금 못하네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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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독인가봐 저기 가니까 애가 맛이 가버리는데 뭐지 여기 어떻게 넘어가는거지 여기 길이 따로 있나 뭐지 안되는데 잠깐만요 탈취를 못하게 됐는데 아니야 저기로 넘어가면 갈 수 있을 것 같애 여기 여기 이걸 못 가나? 이걸 못 가나? 어? 멀리서 오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저 가운데 있는 노란게 뭘까요? 저거를 물고 오는게 맞을까요? 가면 죽을 것 같은데 가면 죽을 것 같은데 넘어가실 것 같애 그죠? 잠깐만 멀리서부터 잠수해서 안되네요 저 노란 막에 죽으러 가봐요 나에게 너무 괜한 자유도를 줬어 크기가 줄어드네 일부러 줄이는거네 여기 너무 커서 못 넘어가 이러면 돼? 아니 여태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니 여태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니 여태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나 저기서 그럼 왜 이렇게 열심히 먹었냐? 나 저기서 그럼 왜 이렇게 열심히 먹었냐? 개 쓸모없네 오늘 내가 하는 행동중에 제일 쓸모없었다 근데 육식이니? 잠시만 잠깐만 이쪽으로 가서요 여기 갈 수 있다 여기 너무 안 커지면은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긴 뭘까요? 어 저기 별있다 못 가는데? 이 별풍선 어떻게 먹는거지? 아니 뭐 나중에 스킬 같은거라도 배우나? 이런 간단한 게임에 스킬 시스템을 구현해놨을 리는 없는거 같은데 버튼 눌러봐 어 어 잠깐만요 여기 별풍선 10개 있습니다 이게 폭탄이네 아하 이걸로 저기 벽을 깨는건가봐 아 아 야야야야야야야야 이걸 물고기가 안죽네 어떻게 살아있는거야 어떻게 살아있는거야 별 하나 아까 막힌 데가 하나 더 있지 않았나? 여기 바깥쪽에? 아 이걸로 저 창트 저것도 깰 수 있나? 한번 해볼까? 안주어져요 안주어져요 너무너무 난 지금 너무 약해 좀 더 강해질 필요가 있다 조금만 더 강해지자 여기 여기 철창 있잖아요 이거를 저 폭탄으로 깰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잠깐만 이거 뭐에요? 원래 저랬나 저거? 안되네 어 뭐야 아 여기가 있었구나 아 맞네 여기가 있었네 갑자기 옆에 있었던게 뜬금없이 터져버렸네 이거를 아 저기 고리를 여기다 연결해서 마개를 뚫는건가봐 방금 내가 입에 물고 왔던거 있잖아요 근데 가기전에 조금 더 강해져야겠는데 그러면? 나 아직은 너무 약한데 저는 약육강식의 세계에 넘어갔을때 내가 생존할 수 있을거라는 보장이 없다 얍 하지만 문은 열고 해야지 혹시나 했는데 나중에 안되면은 좀 그러니까 미리 해놓고 하자 자 이거 여기다 걸어 됐다 뽑았다 그리고 덩치를 키워서 가자 물고기를 먹는게 덩치는 빨리 커지는데 진짜 꺅 꺅 이거 왜 안먹어짐 얘 먹어지겠다 그죠 이거 왜 안먹어짐 됐다 나이스 게임 잘 만들었어요 이거 되게 단조로운 게임인데 저번에 했을때도 느꼈지만 귀여워요 귀엽고 잘 만들었어 게임 저쪽이 바다로 가는 출구인가봐 그러면 내가 마지막에 저쪽으로 가야되는건데 저번에는 뭐 이상한 마개 뽑았더니 빨려들어갔었죠 제가 얍 하이요 덩치 큰 물고기 왔어요 해보시던가요 니가 별을 달고있어? 아 여기는 별 일곱개가 필요해 저기 근데 왕개구리 있는데 저 왕개구리 뭐냐 오리도 있네 여기 여기도 폭탄이 어딘가 있나보다 폭탄 찾아볼까 저거 버튼 아닌가 열어 아 버튼이 여기 넘어있는데 대체 여기는 어떻게 가는걸까 이 마개는 어떻게 뽑는걸까 아직 내가 못가는 미지의 길이 너무나도 많다 여기 저 낚싯줄 먹으면 제 물고기 죽어요 낚여서 그대로 하늘로 승천합니다 저거 저거 진짜 낚시당이에요 이거 뽑을 수 있나? 재활용되나? 이거 재활용 못하는데 비켜봐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라 어? 아 여깄네 이거 아 잠깐만 아니잖아 아 벽에 박혀있는건줄 알았는데 아까 내가 옆문이었네 된당 어어 이 쪽 아닌거같은데 나 내보내 저기요 일방통행이에요 여기? 아 됐다 됐다 어휴 폭탄이 있어야되는데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폭탄을 가져오는 건 시간이 안되잖아요 아무리 봐도 그죠 아 아하 아하 물고기가 너무 커서 안될거 같은데 이거 그죠 여기로 넘어간다면 저기로 가는거 같은데 근데 너무 무거워 나 이 정도면은 알맞은 크기인거 같애 로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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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스컬게임이네 이거 로잉 더? 더 다 가져야돼? 여기서? 어 됐다 자 여기를 들어가야되는데요 이거 이거 물어야돼 이거 먹고 이거 물어서 빼야되요 그리고 이거 아까 어디다 다는거였죠? 아 여깄다 쏙 밥먹고 여기도 하나있네 내놔 여기다 다뤄 빼 어 어라? 빼 쏘 여기는 뭘까요? 들어가면 뭐가있나? 그냥 있는덴가? 그냥 있는덴가? 또 그 다음 제 크기를 더 줄여야되네요 또 여기서 더 그래픽에 오리게임 같다고요? 오리 보여드릴까요? 으응 뻥 뻥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괜히 쫄았다 괜히 쫄았다 아 너무 쫄 트였어 아니 무섭잖아 근데 바로바로바로바로 아까 물고기 안죽던데 같이 가보라고요? 아니 논플레이어 캐릭터랑 어떻게 똑같겠어요 으아아아아아 됐다 여기 오리여 안녕 오리야 왠지 모르겠지만 잡아먹힐거 같지 않아요 얘한테? 이거 어떻게 뽑냐? 나만 원금감이 없나? 도대체 어떻게 뽑는거지 이거? 어 됐다 대롱 여긴 뭘까요? 오오오 이런 곳이 있네 물 수위가 낮아져야 이걸 먹을 수 있구나 오오오 뭔가 연출 잘했는걸? 어 달도 있네요 근데 여긴 어딥니까? 아 이렇게 해서 여기로 나온거구나 처음으로 돌아왔다 달은 뭐지? 나중에 해도 있나? 빰빰 그래서 저기 위는 어떻게 가는거냐? 여기는 폭탄 어떻게 넣는거지? 다른 길이 있는거 같은데 으아 작아진다 잠수함은 가지나? 물 높이를 맞추면은 저게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막 어떻게든 될거 같은데요? 아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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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내가 여기까지 열심히 키운 물고기 물론 크게 다 줄어들었지만 튕기는건 용서할수 없어 나의 물고기 세개를 정복할것이다 폭탄을 저 오리한테 갖다주면은 오리가 놀라서 이제 저 먹으러오는데요? 잠깐만요 오리님 톡! 나이스 그냥 되네 다행이다 별이랑 달 모은거는 그대로였구나 입속에 고대로 들어갔네 드루 무작정 키워놓는다고 좋음이 안돼요 못가는 길이 많아서 대충만 키워놓고 니가 감히 내 밥을 먹어? 너 얼굴 봐놨다 내가 얼굴 봐놨다 했지 맛있구요 됐어 됐어 얘네도 이제 나 무시 못하겠지? 열어 오오 오오 아 이리 펄리네 으아아아 개구리 온다 으아아아 안녕 개구리야 으아아아 독개구리다 이거 왜 풀어준거야? 클린? 음 으아아아아 뭐지 이스테이프? 잠깐만 물이 점점 차오르는 거구나 아니 뭐야 이거 발 발이나 다른 건 더 어떻게 먹어 히든 엔딩 같은 게 있다고요? 발이나 다른 건 더 어떻게 먹어? 발이나 다른 건 더 어떻게 먹어? 발이나 다른 건 더 어떻게 먹어? 이거 제시작버튼 뭐야? ESC구나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다른 엔딩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채팅창에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저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는 엔딩이 따로 있다는 것 같거든? 물론 그냥 내가 넘겨 짚은 걸 수도 있어 다리랑 별이랑 다 모으면은 이제 바다로 진짜 나갈 수 있는 거 아닐까? 말 그대로 진짜 다 했느냐 이런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근데 여기가 막 그런 거 신경 써줄 거 그런 데는 아니긴 하거든요 진짜 그냥 스냅게임료 만드는 데로써 게임사가 잠깐 하기 좋은 게임들 한 30분짜리 게임들 만드는 이런 데다 보니까 솔직히 아닐 것 같긴 한데 있을 것 같은데 진짜 동선 다 아니까 일단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크기 좀 줄이고요 이 정도면 통과되냐? 되고요 물어 PC 프로게이머 김준우 일단 먼저 여기다 이거 놓고 나와 하나 더 하나 더 줘 이게 시간 널널해요 아까 보니까 뭐 개구리 나오는 거 터지는 거 해도 안 죽는 거 보니까 폭탄 만들었다고 죽는 거 같진 않긴 하네 일단 나는 살아있다 이쪽도 수업을 어떻게 잘 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로 넘어가는 길이 뒤쪽에 있나본데요? 아아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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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쳐맞았다 이거 크기 줄어가지고 저거 못 깰 것 같은데 이거? 끌리나? 안 끌리네 에라이 씨 밥 좀 먹어야 돼 개구리 문 열었을 때 수위 높아지는 거랑은 크게 상관없을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이제 엔딩으로 도망가라는 의미인데 저기가 저거 먹고 있기는 너무 타이머텍인데 아마 다 먹고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심지어 달도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맵이 좀 큰가 봐 게임이 생각 이상으로 이 PC라는 게임이 2D로 있을 때 반은 괜찮았나 본데요? 3D로 이렇게 분량 많이 해서 만들어준 거면 괜찮긴 했어 게임이 귀엽고 반 Bund lard 개구리 문 열었을 때 개구리 문 열었을 때 애들이 괴물 문 열었을 때 가만히 좀 더 멀고 있는 뱀 여기에서 잠깐만 저 큰 멀고기를 먹는게 별 하나 먹는거였구나 잠깐만 나 아직 쟤한테 먹히나 봐 쟤 나 따라오는거 봐 내가 아직 얘보다 크게 많이 작은가 봐 먹히나 봐 어 나이스 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 멍청한 녀석 진짜 멍청한건 제 자신이었구요 그대로 빨려가지고 하수구통에 그냥 처박혔네요 좋습니다 이제 누가 진짜 멍청이지? 이 게임 되게 신기한게 내가 덩치가 커지는게 잘 안느껴지는데 어느순간 보면 덩치 엄청 커져있다 뭔가 변한거 없는거 같은데 자라있어 내 인생도 어느새 야 일로와 어차피 넌 NPC잖아 일로와 꼭 이정도 크기면 충분하겠죠? 별 달고 있는데 어딨어 네 친구잖아 일로와 니가 책임져 도망가? 도망을 가? 도망을 다녀? 안들어가네 잠깐만 쟤가 밥먹고 커질라고 한다 응 길막 길막 어디 감히 나랑 크기도 비슷한게 아 내가 애보다 좀 더 빨리 커져야되는데 슬슬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일로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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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됐구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거였지? 크기를 좀 줄인 다음에 이 위로 가는거였나? 아니 이거 크기 열심히 키워도 소용이 없다니까 의미 없어 나무에 가로막힌건가 이건? 어떻게 넘어가지? 이렇게? 으악 됐다 들어가 아니 어디가 다시 들어가 아 나 미치겠네 아니 왜 바깥으로 튕겨져 나오냐고 안쪽으로 튕기면 되는데 아 제발 제발 안쪽으로 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어 여기도 파이프인데 오오오오 오호호 이건 내 지능문젠데 오호호호 뭐야 레알 레알? 어이가 없네 레알 레알? 이거 뽑고 여기 꽂고 이거 당기고 여기 위에 뭐가 있을까요? 여기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는 그쵸? 의미없이 저런데를 만들어 놨을까? 아닐 것 같긴 한데 띠용 더 놀라운 게 뭐냐면은 제가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이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어? 아니었어요 섣부른 판다는 저에게 큰 화를 불러일으킬 뻔했군요 이쪽으로 쭉 끌고 들어가 봅시다 이쪽으로 쭉 끌고 들어가 봅시다 어 아래쪽에 있네 저거 이거 일부러 먹힌 거예요 네 크기 줄이려고요 이제 저기 가야 되니까요 아 작으니까 이동속도 빠르네 얼마나 좋아요 점포력도 높고 그쵸? 개꿀이에요 아무리 폭식자들이 저를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어요 왜냐면 전 지존 날샌돌이니까요 자 이쪽으로 가서 지존 날샌돌이 점프 실패 한 바퀴 놀아야 되네 12개씩 모을 수 있거든요 이거를? 달이랑 별을? 이쪽인가? 여기 아까 못 올라갔잖아 이번에는? 킹번에는 다를 것 같은데? 그냥 안 들어가지는 데가 맞아요 제가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알아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다 이 게임하실때 저기 뭐 들어가는 거 알고 하세요? 손해볼 일 없으니까 됐다 이렇게 가서 여기는 타이어 속보 속보 이거 못 못무 여기는 뭐하는데지? 진짜 약욕 강식의 3개인 것 같은데 뭐하는 곳인지 모르겠지만 저 불안당 녀석들을 피해가지고 생존해서 야 쟤 너무 큰데 근데 작은 상태로 들어가야돼 작은 상태로 들어가야돼 근데 심지어 저기는 충분해요 시간 이 정도 먹고 안되죠? 밥 더 먹고 안되죠? 안 죽어요 아까 맞아본 것 같아요 길을 길을 열어주세요 이쪽으로요 제발 쇼컷 좀 감사감사 이렇게 물 높이가 맞춰져가지고 여기가 가지나? 뭔가 뭔가 그런거 같은데? 물 높이가? 그런 갓겜은 아닌가본데? 저걸? 저걸 못 처먹네 에라이씨 여기 어디야? 아니 안녕 얘들아 오랜만 근데 저거는 피지컬이 문제야 아니면은 그냥 내가 덩치가 작아서 물에 너무 많이 가라앉아가지고 그런거야 덩치 크면 좀 다른가? 쭉 가봅시다 생각해보니까 일로 갈 필요 없는데 방금 쇼컷 뚫었는데 그냥 온김에 왔어요 심지어 저쪽으로는 가지도 못해요 심지어 저쪽으로는 가지도 못해요 아 이거 크기를 줄여야돼? 너무 위험한데 여기 두단계나? 세단계나? 와 여기서 진짜 조용히 살면서 크게 키워야되네 도망다니면서 제발 눈치채지마라 도망다니면서 도망다니면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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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저기 별있는데? 아 잡아먹히면 저기서 별이 나오는구나 저쪽 꺼졌거든요 이제 이제 여기서 좀 까불만 하거든요 저도 바로 큰거 나오네 미안합니다 저건 커도 너무 크지 미쳤나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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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세요 하지마세요 벽에 붙어있는거나 찌금찌금 먹으면서 크게 키워야겠다 내가 커지는 만큼 쟤네도 커져 너희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거 아니야 어 잠깐만 저기 위에 뭐 숨어있는데 저기 올라갈 수 있는데네 그게 더 놀라워 쟤가 어떻게 올라가지? 아까 저거 낚시줄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다고 하신 분 방금 보셨죠? 저렇게 됩니다 진짜 낚시당이에요 이거 입 벌리지 마세요 조심하십시오 나 그럼 여기서 탈출하는거 얘 먹고 크기를 줄일 수 없으니까 낚시 바늘에 걸려서 죽는 수 밖에 없는거야? 너무한거 아니야? 어떻게 나가나 여기서? 여기는 공장 폐수도 없는데? 먹었다 점프력이 무거워서 점프가 안돼요 무거워서 점프 이만큼밖에 안돼 무거워서 못나가 선택지 하나밖에 없다 잠깐만 이 안은 어떻게 들어가? 뭐야 여기 왜 가져 야 물어 간다 살큰 물고기 오른쪽에 톱로 있었다구요? 확인하러 갑니다 아래쪽이구나 이리로 가서 들어가서 위로 아 잠깐만요 아니 키스캠핑하는대요 여기 뭐란나? 길 없는거같은 안가지는거같아요 휴 좀 많이 억울할뻔했어요 자 피지컬로 으아 으아 써발 어차피 폭탄 쓸거 있으니까 봉집 좀 키워서 폭탄 좀 가져오자 저게 장식일리 가요 장식일리 없습니다 그럴리가 없어요 근데 무엇보다 저기 위톱로는 아예 처음 태어난 채로 가야지 먹을 수 있는 달이 하나 있는거 같은데 물고기 밥먹는거 소리 좋지 않아요? 뚝뚝뚝뚝뚝뚝뚝뚝 뚝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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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어떻게 갔어 여기? 폭탄으로 넘어갔나? 아니 이거 유사 퍼즐 게임이네 어떻게 갔지? 진짜 고수인가? 드디어 한 번에 길 찾았다 여기 폭탄을 가져갈 수 있죠? 여기서 아 잠깐만 아이라이 이거 누르고 이거 진짜 폭탄으로 날아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쪽으로 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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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안 먹어져? 저거 어떻게 먹냐? 날아요 이 안쪽은 가는 길이 뭘까 저긴 진짜 폭탄으로 가는 건가? 여기도 갈 수 있네 나 한 번 죽어야겠다 이거 제일 작은 채로 뭔가 해야 되나 봐 아 안 죽어도 되겠다 제일 작아졌어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여기 아까 나왔던 길이에요? 그래? 그럼 저쪽으로 가자 조심히 가야되요 포식자들이 눈치채면 저 죽습니다 눈치채도 빨라서 못먹녀 개꿀 하이엉 오랜만이에요 어디였지? 여기 윈가? 아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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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들어가야 돼 대체 어떻게 들어가죠 여기? 어? 여긴 뭐야? 오오오 달 하나 이게 진짜 히든 보상이지 잠깐만 히든도 아닌데? 생각보니까? 그냥 걸어가면 있네 뭐야 이거 이러면은 아까 저쪽 넘어가는 것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와보시던가 독 견디면서 와보시던가 잠깐만 어? 이건 좀 넘어간걸? 여기 위가 어디지? 여기 왜 아직도 막혀있지? 아 여기 오리 오리 거기구나 아 왜 하지마세요 선생님 하지마세요 선생님 하지마세요 달은 이렇게 다 숨겨놨구나 그냥 여기는 어떻게 떨어지는걸까? 네 분명 장소가 있어요 여기도 여기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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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숨겨진 뉴스가 많네요 여기가 빠밤 일단 저 위로 가야돼 이쪽도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분명히 작아진채로 여행을 한번 떠나야겠구만 pace 해수면 적어요? 다 차면 왠지 못 나갈것 같지 않아요 삐이 마웃 대지 않을라? 아닌가? 일종 수면 이상은 안 올라올라나 아 이거 노래 계속 들으니까 되게 멍청해지는데 정겹네 노래가 아 여기 길 이것도 잘 안보여 보면은 아직 안떨어졌다나 이렇게 4개째 먹었고 그러면 도대체 여기는 어떻게 하는거지 이 뒤쪽인가 길이 있는거 같은데 여기 위로 올라가는 길 여기가 어디일까 별 3개도 찾아야되요 별은 어딨을까 하나는 저기 오리가 물고있고 벌컷방이 어디야 아 벌컷방 거기가 벌컷방이구나 아마네 하나는 저기 산폭포 사이에 있고 하나는 오리 주경에 있고 그럼 하나가 어디지 님들 말하는 벌컷방이 여기죠 님들 말하는 벌컷방이 여기죠 여기 어떻게 들어가 잠수인가 안보여 아 잠수네 뭐 먹은거야 아 달 숨겨져있구나 여기에 앞으로 7개 별곳에 다 숨겨져있는데 설마 여기도 있네 방금 어디있었어요? 여기 탈출 어떻게 해 근데 또잉 어떻게 나가지 여기 나가지는 터널이에요 아 맞네 올라올때만 그거 문제고 나갈 때는 문제없어 아니 이거 별 먹는거 개어렵다니까요 어 먹었다 드디어 다리 7개가 더있어 근데 심지어 어딨는지 감도 안잡혀있지 대체 어디다 숨겨놨냐 이거 별 하나는 어디지 이제 봉인된 우리를 풀어줄땐가 얘 왜 나 안먹을건데 먹을 것처럼 이렇게 무섭게 다가와 부담스럽게 물 막 이런데 숨겨져있나? 아니니 파이프는 지금 다 들어가 보지 않았나요? 아 이제 못들어가보면 파이프 없는거 같은데 아 이제 못들어가보면 파이프 없는거 같은데 안가지는데 안가지는데 아 못갔나? 아 못갔나? 간거 같은데 아 여기 아니잖아 나 뭐함? 여기 아닌데?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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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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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하나 먹었고 이 안쪽에도 뭐하나 있지 않았나? 여기도 별 있네 별은 다 먹었다 이러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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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줄여야 되네 위에 마개는 안쪽에서 가져온 걸로 여는 걸 거예요 아마 어 아니다 잠깐만 여기도 있네 이거 잠깐만 여기 위에 달 있는데 마개 좀 치워봐 이거 좀 어이씨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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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하나님 부처님 부처님 예수님 아 안 닿나 이거 내 입에 들어오지마 무거워져서 점프 안된단 말이야 비켜 아 나가 아아아아 됐다 내려줘 들어가줘 됐으 여기서 여기에 별 있는 거 확인했고 뭐야 길이 있네 아 맞다 아까 이렇게 갔었지 별 다 먹었다 아 이러면은 이쪽으로 나가서 다시 와야되네 어 여기도 달 있네 잠깐만 나이스 내보내줘 오리가 포식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도 있었거든요 하나가 아 잠깐만 여기는 물고기가 작아야까지나보다 작아야돼 작아야돼 줄이고 오자 간다 독국물 수용 여긴 아까 먹었죠 그러면은 이 위로가서 달 앞으로 여섯개 여기 이게 여기네 달 다섯개 다섯개 남았는데 어디 있을까 이러면은 다섯개 남았는데 어디 있을까 개구리 한 번 풀어줄까 개구리 한 번 풀어줄까 야 열어봐 다같이 줄어드는거야 다같이 줄어드는거야 버텨어 견뎌어 견뎌 견뎌 됐다 아냐 아냐 이거 아냐 이 사이? 갔었어 이 너머? 갔었어 어디지? 어딜 안갔지? 유리병 안에 있다고요? 유리병이요? 유리병이요? 일단 이건 아니고 우리방에 유리병? 여기 들어가져요? 아 여기 유리병? 맞네 여기 어떻게 들어가? 이게 피지컬게임이야? 똥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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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의 다 갔는데 거의 다 갔는데 될 것 같은데 폭탄인가? 내보내줘 내보내줘 나 낚시당하게 해줘 여기 한살 갇혀있겠는데요? 내보내줘 여기 곡이 있어요 날 낚아 꼭 낚이고 싶어요 아니 어느 세월이 커지냐 이거 됐다 앞으로 네 개 남았거든요 네 개가 이런데 사이에 있지 않을까? 왜 가려놓은거야 여기는? 수위가 조금 높아진건가? 저거 뺐다고? 수위가 달라지나? 달라진거 같기도 하고 역주행 안되네 어허 이런데 뒤에다가 숨겨놨다거나 그런건 없고 개구리 방에 코르크 뺄 수 있어요 근데 저거 빼면 엔딩이에요 근데 다리 네 개가 남았거든요 네 개가 어딘가 숨어있는데 어디있을까? 여기 안에도 있나 혹시? 어디있지? 없는거죠 여기는? 그죠? 저희는 없는거 같애 깡통 안해요? 아예 수위를 높이고 찾아보는거? 아 너무 무서운데 그랬다가 잘못해가지고 이제 엔딩나버리면은 나의 이 긴 시간 그 누구도 보답해줄수 없어 안녕 개구리야 비켜 얘 막지말고 이 안에? 여기는 안만봐도 에바야 개구리 폭탄매겨보자구요? 왼쪽 새끼가 남는거 같은데 혹시 확인해주실수 있나요? 잠깐만요 저 일단 개구리한테 폭탄좀 매기구요 근데 폭탄 매기려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크기가 너무 작아졌어요 잔인하다뇨? 그래픽 쪼걸입니다 아니 달 하나 여기있는데? 이건 피지컬게임이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나머지 3개 단 3개 단 3개만 있으면 되는 것인데 도대체 이 3개는 어디 있는가 도대체 이 3개 이거 끌어지면 폭탄 끌 수 있다는 거고 이거 안 끌어지면 폭탄 끈다는 것 같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게요 개구리한테 독맥이라면 폭탄을 가져가야 되는데 폭탄을 가져가려면 저 개구리 독범위 안에 들어가야 돼요 말이 안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회전 회오리 아 씨바 얼탱이 없네 뭐냐 일단 개구리가 저를 안 먹는 건 확실해요 얘 뭐 먹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입 벌리고 있는 애 개구리 쪽에 달 있었다고요? 여기에? 달 있다고? 야 너 굴려봐 여기 밑에서 문이 봤다고요? 야 너 비켜봐 아니 이거 3개는 유튜브 에디션 써야되나? 모르겠는데 진짜? 전혀 모르겠어 아시는 분? 아시는 분? 이걸 11분 스피드로 안 하는 영상이 있다고요? 도대체 왜? 도대체 왜? 얘 밀어보자 밀면 밀리거든요 뭐야 멀리 밀어봐 얘 야 너네 좀 비켜봐 야 너네 좀 비켜봐 너 입에 이거 먹어볼래? 너 입에 이거 먹어볼래? 낚시줄? 아니 그냥 엔딩 봐야되나? 아시는 분? 저 도저히 3개는 못찾겠어요 어디있을지 감이 안잡혀 어디있을지 감이 안잡혀 개구리한테 안들어가는 것 같은데? 유리병방 왼쪽새끼리 아까 제가 들어갔던 오리방 말하는거죠? 오리방 왼쪽새끼 갔었는데 그렇지 오리야? 얘 나 따라오는 것 같은데 여기 왼쪽 스킬 말하시는 거면 여기 위는 갔어요 얘 왜 와 중앙 중앙 닷방에 폭탄 나오는 건 옆에 3개 가냐고요? 중앙 닷방에 폭탄 아씨 중앙이 여기 개구리 있는 방 말하는 거예요? 어디 말하시는 거지? 중앙이 어디야? 삼거리 같아서 저도 위쪽으로 한번 가봤는데 안 가지더라고요 여기 위쪽에 길 있는 줄 알고 몸 비볐는데도 안 가지는 거 보면 안 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내 마우스 보이나 이거? 안 보이네 마우스가 없구나 이 게임이 여기 위쪽에 나갈 수 있는 길인 줄 알고 나가려고 하니까 안 가지더라고요 여기 배경인가 봐 여기 왼쪽에 보이는 여기만 하시는 거죠 여기 여기 틈새 여기 안 들어가져요 왼쪽 폭탄 있고 폭탄으로 뚫는 데 새끼리 있다는 게 어디지? 왼쪽? 여기 폭탄이 여기 폭탄이요? 여기 말하는 건가? 여기에 폭탄 옆에 새끼리 있어요? 여기 말고? 아 아까 개구리 폭탄 뽑은 거 뒤에? 오호 나는 간다 쇼컷! 으아악! 실패 안 되고요 저 하수구 옆에요? 저기 길이 있어요? 잠깐만 일단 여기 좀 보고 여기 폭탄 나오는데 옆에 새끼리 있다고요? 여기에 새끼리 있어요? 폭탄 나오는 곳 왼쪽 뒤에 이건 찾으라고 있는 게 아닌데요 이걸 어떻게 하러 잠깐만 잠깐만 태초 위쪽에 틈새 있던데 거긴 갔냐고요? 그래요? 저런 게 두 개가 더 있어? 미친 거 아니야? 이야 내보내중 여기도 틈 있어요? 여기에도 뭐가 있나요? 이거 틈인가? 아닌데 여기는? 여기도 아니고 이 달은 이스터 에그인 것 같아요 아만봐봐도 아! 아! 아 설마 여기요? 아니 이런 매첨 하나 남았다 하나 어딨지? 파이프 안쪽으로 점프하려다가 안 된 것 같다고요? 거기 했잖아요 거기 나 안 했어요? 저 거기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닌가? 이 개샷 부활 사망 아니 비켜봐 님아 뭐야 나 하늘에 떠 있는 것 같은데 어 아니네 유튜브 에디션도 11개가 끝이라고요? 아니야 분명 12개랬어 잠깐만요 제가 여기에 안 먹었다고 하시는 게 있으니까 한번 가서 먹었나 안 먹었나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다 여기를 한번 나도 기억이 안 나 여기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여기 먹은 것 같은데 안 먹었나? 너무 많이 처먹어서 안 먹었는지 먹었는지 기억 못하는 것 수도 있어요 아 여기 안 먹었네 근데 여기 어떻게 들어가? 크기 커지면 점포력 낮아져요 크기 커지면 점포력 낮아져요 남은 건 벌크업 뿐 벌크업 간다 벌크업 간다 벌크업 간다 아니 근데 잠깐만 얘 이렇게 막고 있으면 어떻게 가 여기 야 너 비켜봐 여기 성장 불가능 니마 길막지마 아삼 얘 좀 밀어봐 길을 좀 만들어놨으니까 버크업 해봅시다 이따 보자 스타트 지역으로 돌아갈까? 아니야 여기서도 가능할 것 같아 야 나눠 먹자 이거 흰 쌀알 같은 게 은근 많이 주거든요 그치 저 파월함 포식장성만 조심하면 되요 이건 씨 제아물고기야 뭐야 이거 이거 왜 바깥에서 먹어줘? 유리병 안에 있는 게 바깥에서 먹어주네 개꿀 얘는 뭐야 왜 껴있어 여기 비켜 밥 먹어야 돼 나이스 비켜 조금씩 내 크기를 키운다 커진 건가 좀 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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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방금 나랑 같이 밥 먹던 애 아닌가? 원래 이렇게 작았나? 꺽 이리 와 입속으로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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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속으로 들어와 들어와 입속으로 이리 와 왜 이렇게 빨라 이리 와 아니 이게 뭐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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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잘 피함 뭐임 드디어 얘 먹고 출발하면 되겠다 됐다 으아 한마리 더 아냐아냐 그냥 가자 그냥 가 난 강해 아 잠깐만 아니 오리쉐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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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 비켜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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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좀 치워봐 으아 야 너 저기 가있어 으아 으아 아 또 크게 뒤집게 찍어놨네 에라이 씨 방금 그 웅장하던 김진우가 맞냐 눈물이 난다 아아 크게 많이 키웠었는데 충분히 강자였었는데 충분히 강자였었는데 떠다니는 이 쌀알 도 못먹네 지금 이거 비켜 코르콤하게 나 커져야돼 나이스 물고기 먹을 정도가 됐구만 나이스 물고기 먹을 정도가 됐구만 조금 부족한거 같기도 한데 괜찮겠지 괜찮겠지 길 열어 길 열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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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했어요 뽑아 이거 수익이 계속 높아지면 어떻게 되는거지 이거 수익이 계속 높아지면 어떻게 되는거지 안가 안가 이상 안 높아지나본데 수익이 이상 안 높아지나본데 수익이 뭐 없는거야? 이게 끝이야? 도전과제 재밌었습니다 1시간을 해가지고 그냥 도전과제 다 깼네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